집사람 자체가 약간... 나오라고! 군대 시기에 청소 땡기라, 빨리 땡기라 물은 아파 이놈아! 일어나! 밥상 피해라 남들 같으면 남들은 어떻게 해줬는데? 어떻게 해줬는데?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내는 게 복권이지 어떻게 했냐고? 아내분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돌아가셔도 인사하셔도 되고 그런 마음이 막 안 가도 됐다 어버이날인데 정답통은 못하면 톡도 좋잖아 아이고 기념일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집에 간대요 갑자기 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아는데 이게 아는 거랑 하는 거랑은 좀 틀려